천안 홍대용 과학관은 오는 30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한가위 보름달 관측 행사를 엽니다. 이날 행사에선 고배율 망원경으로 달의 표면을 관측하고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할 수도 있습니다. 또 홍대용 과학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시청도 가능합니다. 아산시가 어린이와 임신부,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합니다. 이번 예방접종은 주민등록상 주소와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접종할 수 있으며 아산시의 경우 위탁의료기관 112곳에서 진행됩니다. 대상은 어린이와 임신부, 75세 이상 노인 등이며 대상자별 접종 시작 날짜는 예방접종 도우미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.